지금부터 슈퍼베이스로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핵심 메커니즘인 인증과 행 단위 보안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슈퍼베이스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슈퍼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앱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수업이 다루고 있는 인증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고 오른쪽은 슈퍼베이스의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로그인 버튼과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저는 기터브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우리 같이 구현을 할 거예요.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이 끝나면 여기 버튼이 로그아웃으로 바뀌어서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슈퍼베이스의 인증 기능, 어선티케이션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회원 가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회원 관리 기능을 또 로그인 기능을 슈퍼베이스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로 가서 페이지 테이블을 열어놓겠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글을 작성해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제목은 html 내용을 html is...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가 글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user-id라고 하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고유한 식별자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수정이나 삭제와 같은 기능을 실행할 때 저 id값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삭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됐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용자라면 삭제가 거부되겠죠. 자 우리 수업의 내용은 이 웹페이지에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여기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이것을 참고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운 슈파베이스의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에서 GitHub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슈파베이스에서 인증 관련된 기능이 모여있는 Authentication을 클릭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Providers가 있는데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메일도 있고요. 아주 유명한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우리는 그중에서 비교적 쉬운 GitHub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GitHub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우리 GitHub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GitHub Enabled를 클릭하고 예 여기 있는 Save 버튼을 클릭하려고 하면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필요하다고 뜹니다. 자 GitHub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우리 획득하러 가보자고요. 자 GitHub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 있는 프로필을 클릭하면요. 여기 밑에 Settings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 자 그럼 왼쪽의 사이드바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Developer Settings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타사인증이라고 하는 OOS Apps를 모아놓은 페이지로 가서 New OOS App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저는 My OOS라고 하겠습니다. My OOS 그리고 홈페이지는 적당히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일단 개발 환경인 로컬 호스트를 적겠습니다. 나중에 서비스가 완성되면 그 서비스의 정식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Callback URL이라는 정보를 적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GitHub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요. GitHub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라면 GitHub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증하는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증했으니까 그 다음에 로그인 관련된 처리는 슈파베이스가 하세요라고 슈파베이스 쪽으로 사용자를 보내야 되겠죠. 리디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리디렉션을 할 슈파베이스 쪽 URL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URL이 뭐냐 여기 있는 Callback URL에 있는 이 정보를 카피해서 Authentication Callback URL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GitHub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일단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터 카피해서 붙여넣기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Generate a new client secret을 클릭하면요.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시크릿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하자마자 우리 수업 끝나면 바로 지울 거예요. 자 이걸 카피해서요. 여기 클라이언트 시크릿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우리의 GitHub 오오스 앱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가 생겨나서 우리는 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슈퍼베이스가 여러분 대신에 복잡한 인증 작업을 저리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는 노출돼도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절대 노출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GitHub를 우리가 인증을 제공하는 제공자로 등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베이스와 GitHub를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의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야겠죠. 자 그건 어디서 참고하시면 되냐면요. API 독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유저 매니지먼트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게 로그인과 관련된 사용자 관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 코드들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저랑 GitHub으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먼저 구현해 놓고 나면 여기 있는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체력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Visual Studio 코드에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서 저기서 코딩을 해나갈 거고요. 왼쪽에 제가 만든 문서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index.html 코드를 미리 준비해놨는데 이걸 가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슈파베이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cdn url이 들어가 있고요. 이 슈파베이스 auth라고 하는 코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걸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노드.js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노드.js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웹서버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터미널을 켜고요. npx 그럼 웹서버 아무거나 실행시키시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npx 로컬 웹서버라고 하게 되면 로컬 웹서버라고 하는 노드.js로 만든 웹서버를 실행시켜서 걔를 바로 구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웹서버가 실행이 되고 현대 인덱스.html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127.0.0.18000번으로 접속 한번 해볼까요? 접속하니까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슈파베이스에게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 인증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 사이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화이트 리스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슈파베이스의 관리자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증 페이지로 들어오면요. 여기에 URL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URL 컨피그레이션에 보면 어 리디렉트 URLs가 있는데요. 여기에 add URL을 클릭해서요. 여러분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HTTP 로컬로스트 8000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dd URL을 하게 되면 슈파베이스는 사용자 로그인에 성공하거나 인증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한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은 잘 됐는데 실제로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일단 로그인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는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파베이스.js를 초기화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때에 슈파베이스 URL과 키를 여러분 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빠른 속도로 URL과 키를 찾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요.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Sign in with GitHub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이 코드를 추가했는데요. Sign in with GitHub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Sign in with OAuth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자 그때 객체로요. 우리의 인증 프로바이더는 GitHub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의 모든 절차를 잘 끝나서 회원가입이라든지 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용자를 이 주소 HTTP 로컬호스트 8000번으로 리디렉트 시켜라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URL 컨피그레이션에 이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리디렉트를 안 시켜주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로그인 버튼이 생깁니다. 자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유저에게 이 MyOuth라고 하는 저 앱을 신뢰하느냐 이 앱에 개인정보를 줘도 좋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어디선가 봤을 법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신기하죠? 박수! 자 그리고 Authorize Egoing To 라고 하게 되면요. 슈파베이스로 넘어가서 인증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슈파베이스의 인증으로 가서 유저스를 클릭하면요. 현재 로그인된 유저 정보가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한방에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사용자가 로그인됐는지 로그인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는 코드를 준비해놨습니다.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일단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로그아웃 버튼이 생겼어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로그인 버튼, 로그아웃 버튼 두 개를 갖다 놓고 사용자가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면 로그아웃 버튼만 보여주고 로그아웃되어 있는 상태면 로그인 버튼만 보여주기에 우린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해주는 함수가 체크 로그인이라는 저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오스 갯 세션 세션이라는 건 사용자가 로그인된 상태를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데 세션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오스 인포에다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션 정보에 세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여기에 담겨있는데 이걸 세션으로 담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션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그리고 콘솔 창을 열면요. 이 세션 변수 안에는요. 컨스트니까 상수군요. 저 안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 유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뭐고 뭐 이 사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용자가 인증되었다.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요. 아이디가 로그인인 버튼과 로그아웃인 버튼을 모두 보이지 않게 처리해요. 자 그리고 세션이 널이다. 즉 로그아웃된 상태다라고 하면 로그인 버튼을 보이게 처리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게 처리하는 코드를 체크 로그인이라는 함수로 구현했고 그 함수를 최초로 실행시킨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 웹사이트는 현재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버튼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로그인 기능이 있다면 로그아웃 기능도 있어야겠죠. 자 여기 있는 로그아웃 기능에 대한 코드를 또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해석해 보면요. 로그아웃 버튼에 클릭했을 때 sign in, sign out이라는 함수로 호출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client was sign out 함수로 호출하면 사용자가 로그아웃 될 겁니다. 그리고 체크 로그인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로그아웃 되어 있다면 로그인 버튼이 출력되도록 하면 되겠죠. 자 클릭해서 한번 테스트로 실행해 볼까요?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로그아웃 됐다는 얘기. 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github으로 접속해서 이미 github에 로그인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이트로 다시 리디렉션 돼서 여기에 로그아웃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본 애플리케이션은 컨텐츠를 읽고 쓰고 수정하면서 삭제하고 있어요. 자 이 과정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요. 유저가 웹이나 모바일과 같은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면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속하지 않고 스프링이나 php와 같은 서버 쪽 기술이 그 요청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 인증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응답한 내용을 가공을 해서 이 웹이나 모바일의 프론트엔드를 변화를 시키면 그것을 사용자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처리가 되죠. 자 이 부분을 서버사이드 기술이라고 하고 서버 엔지니어 혹은 백엔드 엔지니어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감추거나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 라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기술들을 서버가 최소화니라는 뜻에서 서벌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버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인증이구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자 인증 기능을 서비스화 시킨 것을 슈퍼베이스는 오선티케이션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을 서비스화 시킨 것을 엣지 펑션이라고 합니다. 둘 다 슈퍼베이스에서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코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전 영상의 파트에서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이제 그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별로 적당한 권리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에디터로 가서요. 크리에이트 뉴 테이블을 클릭하고 테이블의 이름은 페이지입니다. 인 에이블 로우 레벨 세큐리티 이게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인공은 얘입니다. 자 우리 타이틀 바디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자 컬럼을 추가해서 유저 언더바 아이디라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 컬럼의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UUID로 하셔야 됩니다. UUID는 이 슈퍼베이스 내에서 사용자들이 식별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요. 여기 개할 랜덤 값이 있는데요. 이거 클릭하면요. 랜덤 말고 auth.u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선택하면요.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글을 추가하면 페이지에 행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그 로그인된 사용자의 UID 값이 이 컬럼에 입력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이 컬럼이 참고할 테이블을 지정하는데 자 여기에서 퍼블릭 말고 auth.u.s에서 유저라는 테이블을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아이디 컬럼을 지정하게 되면요. 이 유저 언더바 아이디 라는 컬럼은 auth.u.s.u.s.s.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포링키라고 하고요. 이때에 만약에 그 유저 이 유저스 테이블의 아이디 값 테이블의 어떤 이런 행위 삭제가 된다. 이렇게 캐스케이디를 지정하게 되면 그 행위 삭제되면 그 유저가 작성한 페이지의 모든 글들도 자동으로 삭제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수동으로 추가 한번 해볼까요? 인서트를 클릭합니다. 인서트로 아이디 값은 비워두고 크리에이티도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타이틀에는 html.body.html 이제 땡땡땡 대충 적고요.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서 셀렉트 레코드를 하면 아까 우리가 포링키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인 auth 밑에 있는 유저스 테이블의 행들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가 한 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선택하면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 컬럼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행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행은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렇게 생긴 유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방금 했던 수동으로 했던 작업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봐야겠죠. 그전에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owner 그 글을 만든 소유자 그리고 everybody 소유자건 소유자가 아니건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authenticated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된 사람 소유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로그인된 사용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글을 읽는 거 select 추가하는 거 insert 수정하는 거 update 삭제하는 거 delete 마다 owner 자 일단 select는요. 소유자건 로그인된 사용자건 그냥 로그인 안된 사용자건 상관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구축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글을 추가하는 거는요. 우리의 서비스에 로그인된 사용자만 추가하게 하고 싶다. 자 수정은요. 그 소유자만 수정해야죠. 삭제는요. 소유자만 삭제해야죠. 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RLS를 이용하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보자고요. 자 RLS를 여러분이 설정하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을 합니다. 어선티케이션으로 폴리시스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행 단위 보완 정책을 지정할 수 있는 폴리시 정책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 new 폴리시를 클릭하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책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Get Started Quickly라는 메뉴에요. 클릭. 자 여기에 보면 읽기, 추가, 수정, 삭제와 같은 이 중요한 오퍼레이션 별로 샘플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읽기부터 할 거기 때문에 Enable Read Access to Everyone 이라는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액세스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Use This Template을 하게 되면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 폴리시의 이름이에요.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Allow Operation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허용할 것이냐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책이냐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Select를 선택해서 이것은 읽기에 대한 거야 라고 정했습니다. 자 Target Law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자 Using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True로 지정을 하면 아무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Expression이 뭔지는 제가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Review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폴리시를 만드는 SQL문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Save Polish를 클릭하면 저것이 실행이 돼서 새로운 정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생성한 정책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읽기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보자고요. 자 저는 Id가 History인 엘리먼트를 여기 본문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할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Refresh History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함수를 호출하네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컬럼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각각의 컬럼을 이렇게 글로 HTML 코드로 만들고 그리고 Inner HTML을 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코드 되겠습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TML is OOO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수동으로 만들었던 글이 보입니다. 자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겠죠? 리로드하면 역시나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나 읽기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지정했으니까요. 자 이번엔 쓰기 정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New Polish를 클릭하고요. 다시 퀵 클릭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서트에 대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Use this template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인서트에 대해서 Target ro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uthenticated이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 시스템의 슈퍼베이스를 통해서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체크 익스프레션도 역시나 true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false면 무조건 거부됩니다. true를 지정하시면 되요. 자 리뷰를 하면 이렇게 SQL문이 나오고 SavePolish로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인서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를 카피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RecordHandler라는 함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Create Underbar BT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RecordHandler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함수는 페이지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를 합니다. 자 그때의 프롬프트로 타이틀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물어보고 그 값을 인서트를 한 다음에 Refresh History를 호출해서 글 목록을 리프레시 하는 거죠. 갱신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리로드 하구요. Create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타이틀은 CSS 바디는 CSS is... 확인 누르니까 글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왜요?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자 로그인을 해볼까요?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Create 버튼 누르고 CSS, CSS is... 엔터 치니까 CSS가 잘 추가됐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행을 보면요. 음... User Underbar ID 컬럼에 자동으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즉 여러분이겠죠. 여러분의 User ID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삭제 기능을 구현합시다. 삭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에 또 새로운 폴리쉬를 추가하는데요. 퀵클리로 들어가서 Enable Delete Access 로 시작하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자 Use this 템플릿을 하면요. 자 이번에는요. Using expres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이거 비슷한 부분에 여기가 True였는데 얘는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User Underbar ID는요. 페이지 테이블에 User Underbar ID 컬럼의 값입니다. 자 그리고 User UID라는 함수는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User ID 값입니다. 이 두 개 값이 일치한다면 다시 말해서 True라면 그러면 삭제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리뷰를 클릭하고 Save Polish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코딩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Delete 쪽에 Refresh History에 대한 코드 제가 새로 수정을 했거든요. 카피해서요. 기존에 있던 코드를 덮어쓰기 합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삭제 버튼이 추가가 됐어요. 자 저 버튼을 클릭하면 Delete Record 함수가 우출되면서 현재 행의 ID 값이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자 Delete Record 함수는 밑에 정의해 놨습니다. 자 여기는 코드 카피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ID 값을 받아서 페이지를 삭제하는데 그 아이디와 일치하는 페이지를 삭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는요. Refresh History가 다시 호출이 돼서 글 목록이 갱신되는 그런 코드에요.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리로드를 하면요. 자 Dele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잘 됩니다. 자 로그아웃 하고 그리고 Delete를 해볼까요? 삭제가 안됩니다. 왜요? 보안 정책에 위배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정책도 한번 해볼게요. 자 New Policy 자 Quickly를 클릭하고 여기 Update를 선택하면요. 템플릿이 있는데요. 자 이 템플릿은 우리와는 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템플릿을 이걸로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using expression이 있고 read check express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 using expression read check expression이 뭐냐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using expression과 with check expression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SQL문 중에서 읽기는 select 수정 update dele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은 where문에 쓰게 되는데 where문은 뭔가요?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조회한 대상에 대해서 읽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조회를 했을 때 조회한 대상이 없다면 뭐 읽을 것도 없고 수정 삭제할 게 없는 거죠. 자 using expression 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 using expression을 해서 참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지고 와서 읽기, 수정, 삭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참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명령도 실행되지 않는 거죠. 즉 using expression은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고 조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읽기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with check expression 어떤지 볼까요? 업데이트, 인서트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with check expression이에요. 자 이거는 인서트는 새로운 행이 추가가 되겠죠. 업데이트는 행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죠? 수정이건 추가건 어떤 변화와 관련된 것이죠. 쓰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 결과 참이라면 뭐 그냥 실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체크했을 때 false가 나온다. 그럼 그 false가 나온 것들은 취소가 되고 rollback이 돼서 원래 상태로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후적인 처리하는 것이 check expression이에요. 정리하면 using expression은 읽기와 관련된 거다. 사전에 진행되는 것이다. with check expression은 쓰기와 관련된 것이다. 사후적인 것이다. 자 그런 이유로 업데이트는 using expression with check expression을 두 가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새로운 폴리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는 어 우리 수업이 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어서 업데이트와 관련된 코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폴리시 설정하는 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슈파베이스를 이용해서 서벌리스 앱을 구현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식지도 서마를 방문해 주세요. 끝